노력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.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, 솔직히 말씀드려서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살면서 노력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사회에서는 노력을 해야지 잘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인가요? 틀린 말은 아니죠. 노력을 해야 성공을 한다는 말은 맞죠. 근데 노력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.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는 건 맞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. 노력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지혜로운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근데 맹목적인 노력을 하면 힘들어요.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성이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뛰어나도 생각을 해요. 외국에서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외국 사람들 고용을 해보면 진짜 일 안 한다고 하거든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뭔가 이렇게 개척하려고 해도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모였기 때문에 너무 경쟁 사회가 가위돼서 더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덜 열심히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솔직히 배 아프죠. 노력 안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. 흔히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그렇죠? 맨날 빅둑믿믿믿노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학적은 그래서 변호사 따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는 빅믿믿믿믿노는 애가 재벌집 아들이어서 빅믿믿믿믿노는 애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아빠한테 하소연했던 아빠가 하는 말이 그 친구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 너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다. 빅둑믿믿 노는 애가 재벌집 아들이어서 빅둑믿믿 노는 애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아빠한테 하소연했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그 친구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 너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다 너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부리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걸 보면 참 그런 게 좀 공수례 같긴 해요. 그렇죠? 뭔가 좀 이상한 시스템 같기도 하고 그런 거에 다 떠나서 제가 지혜로운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 우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집자분이 말해주는 거는 흔한 말로 될 놈이 있고 안 될 놈이 있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건데 그게 아니라 될 놈 안 될 놈이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? 항상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될 때가 먼저 오지는 잘 않아요 안 될 때가 항상 먼저 옵니다 안 될 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진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될 때 진이 다 빠졌으니까 될 때가 됐을 때는 정작 내가 큰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좀 힘을 빼야 돼요 안 될 때는 꾸준히는 하고 성실히 하되 좀 힘을 빼서 에너지를 비추고 해놔야 돼요 그래서 될 때가 됐을 때 모든 걸 딱 퍼부어야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가정을 밟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가정을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될 때가 되면 힘을 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들죠 지금 이 내가 어떠한 때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지?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말해서 와 이 사람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?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타고난 운명은 어느 정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조금 변화를 줄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좀 잘 알아야 되고 저도 제가 이 운명학 사주를 맨 처음에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이걸 맨 처음에 접한 게 25살 때예요 군대 제대하고 마치 그때 거대한 벽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성공에 대한 욕심과 야망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좌절을 하고 그때부터 운명학이라고 하는 것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사주를 보니까 32살, 3살 때부터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30년 동안 내 나이의 30초년에 굉장히 안 좋은 4등급의 운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힘을 뺐어요 진짜 내 운명이 진짜라면 32살, 33살 때 내가 이렇게 힘을 빼고 있어도 될 거다 될 때가 되면 될 거다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렇게 될 때가 되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누군가 투자를 해주고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때를 잘 살피셔가지고 강약 조절을 잘 하시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좋은, 대박의 타이밍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세 번의 운을 찾아와요 아시겠죠? 지혜로운 노력합시다 화이팅!